필드까지 올라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2002월드컵 팀. 김태용. 김태용 선수가 사실은 센터백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윙백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돌팔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예요. 자, 지금 흐름이 좋아요. 월드컵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정도 이제 슈퍼골입니다. 들어왔어요. 이영표. 아, 해밑은 웃음. 지금 자신의 어떤 골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영민, 이영표, 최태욱. 지금 이 슈퍼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영표 선수 지금 반중생한테 볼 주려고 하다가 헝가야지. 아,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인볼. 네, 어디로 보낼까요? 네, 여태까지 좀 가급적. 아, 이영표 다운 트릭. 네, 지금. 지금 의도한 트릭이죠. 역시 목표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개그의 욕심이 있어요. 아, 6대 4가 됐습니다. 아, 두 골 차예요. 그럼 그때 어린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